요즘에는 초미세먼지라든지 미세먼지, 즉 공개가능돼서 여러 국민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서 휴대용 공기청정기가 LG가 최초로 개발을 했고 런칭을 시작했습니다. 가장 큰 장점은 필터라는 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이 필터를 어떻게 쓰시냐, 또 추가 비용이나 유지비가 갖게 돼서 6개월에 만원 정도에 2000시간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공기청정기로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저희가 히트천 지방공기청정기 모델의 필터를 그대로 썼다는 게 장점입니다. 그래서 가볍게 쓰고 유지 오래되고 그리고 종계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. CLC 인증, BAF라고 알레르기협회, 우리나라 공기알레르기협회 이 세 가지 인증을 받은 유일한 휴대용 공기청정기가 지금 런칭이 돼서 인기가 많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.